하.. 게레만놈드 알레시아로 오네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쟤들 요즘 통 안보였는데 콩다트에 점령당했습니다 롱아.. 에어.. 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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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소비가 원래 저기 있는 놈이었구나 저 콘다트에 탈환합니다 쓰레기들이 점령 첫 턴인데 그걸 날랑 부샀네 세노니아를 먼저 먹겠다는 생각이 틀렸나 역시 차례차례 먹어 가야되나 그쵸 그쵸 좀 급하게 갔는데 급하게 간만큼 급하게 간만큼 체하는게 많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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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and skinning knives please I spit on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턴 넘기고 알리시아가 보이 됩니다. 이벤트 쟤들 그게 성공 예쁜데? 아이씨 정말 지금 저 부대가 카이사르 부대인데 저기서 카이사르 부대가 작살나버리면 안 돼요. 뭐 계략이 안걸리길 바래야죠. 이벤트 쟤들 저봐 또 걸렸잖아. 그럼 저렇게 걸려가지고 폐쥬한단 말이야. 카이사르 부대가 아닌가? 저렇게 만약에 걸려버리면은 저 부대가 폐쥬해도 폐쥬해서 저도 폐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괴밀되버리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상황을 내가 원하는게 아니라서 폐쥬하고 폐쥬하고 어 이번엔 그냥 넘어갔네? 빈민가 때문에 식량.. 식량 모자라겠다 빈민가 때문에 만약에 식량이 모자란다면은 그거는 또 큰일인데 네? 네? 고맙습니다. 스윙지는 공략합니다. 솔직히 얘들하고 진짜로 휴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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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두라쿰이 보입니다. 얘도 올라왔네. 저 애들은 안바티한가요. 탈환하고. 다행히도 건물은 안보셨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처리했다.. 저는 비브락 데리러 가고요. 제때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롬을 배우고 싶어요? 좋아요. 그 비브락태로 안가고 뒤로 물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게딱 지금 출발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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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이게 엔딩이야 왠 그냥 군사적 승리 인딩인거 같은데 그냥 로마 인딩이잖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연전 52년에 일단 승리는 뛰었는데 거주지 일은 수 좀 봐요 점령이 121번이고 일은 수가 94번이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말 310번 전투 중에 2번 수동이고 전부 다 나머지는 308번은 일단 군사 승리는 이렇네요 미친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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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몬이 상륙해왔는데 저지가 잘 안되네 저지 됐네요 이번에는 2몬이 상륙해왔는데 2몬이 상륙해왔는데 2몬이 상륙해왔는데 2몬이 상륙해왔는데 3몬이 상륙해왔는데 2몬이 상륙해왔는데 3몬이 상륙해왔는데 3몬이 상륙해왔는데 2몬이 상륙해왔는데 2몬이 상륙해왔는데 3몬이 상륙해왔는데 3몬이 상륙해왔는데 3몬이 상륙해왔는데 3몬이 상륙해왔는데 하..그러보다 좋네 너의 그릇 많이 없어졌다 너의 권력이 없어졌다 너의 권력이 없어졌다 너의 권력이 없어졌다 나의 권력은 없어졌다 너의 권력은 없어졌다 너의 권력이 없어졌다 너의 권력은 없어졌다 진짜 잘한다 그럼 내가 도와드릴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장군이네 브루타니오 쪽으로 저기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브루타니오 쪽으로 안할 수 좋겠어요 브루타니오 쪽으로 안할 수 있어요 브루타니아 쪽으로 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렉소비언 저거 틀리지 않겠나 싶은데 넘겨볼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쵸 렉소비언이 털릴 것 같았어요. 불럽시다 저거 돈이 워낙 없으니까 짙은 건물도 좀 회수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게임이 운영이 안 돼 털릴 것 같더라 털릴 것 같더라구요. 저 렉소비언 털립니다. 털릴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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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슈 음.. 아니면.. 이것만 들어 놔면 되나? 되네 어우 그래도 해군이 이 정도로 되게 맹마력해 주고 있거든요? 진짜 다행입니다 더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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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는 그렇죠. 좀 의문스럽네요. 남쪽으로 잡고잡고 내려가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인공스럽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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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nn bt. hunted newra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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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이 터졌던 모양인데 지금 후방에 변경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저걸 높이긴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가즈가즈하네요. 같이 가즈하네요. 발란칙 전이네 발란칙 전이네 발란칙 전이야. 다시 속고구를 삼는 거는 쟤들 잔당이 무서워서.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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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렇게 된다면 이전 턴은 별로 좋은 양상이 아닌 거고. 다음 턴은 이제 매복으로 조질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못 볼 거니까. 요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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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러면, 동쪽 끝까지 올라왔네. 계획 저조슨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후... 이제 사채 끌어쓰는 것도 못하겠다. 그게... 너무 치안이 많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안녕히 계세요. growsمة 안 Pie Frank 하아.. 자 던 넘겨봅시다 하아.. 그쵸 안걸렸네 걸릴 때까지 반복할 수 있어요 이게 어차피 걸리고 안걸리고는 뭔가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계산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번 턴에 걸렸지만 로드에서 다시하면 안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자자자자 여기가 밑에 한 번 있지 않았나 자자자 자자자 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치안 문제되겠다. 보니까. 안 당했군. 안 당했네. 저런? 저런? 쿨.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하네. 그 앞에 미치고. 쉽지 않음? 다시 하였담을 들어요. 10,000원 어 미션 깼나? 이 지역이 지금 군대가 필요해요 지금 발란 터질 겁니다 700원 주네 700원 ... ... ... ... ... ... 자 세논네이스 점령했구요 뭐하는 새끼들이야 저거 지금 딱 한군단이 더 필요한 시점인데 근데 돈이 없다 진짜 와 공작했구나 여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 황거 파트 ready for orders at your command ready for orders speak quickly and well my answer 게르만이 이제 멸망 직전까지 왔군요 ready for battle ready for battle ready for set up the watch we hunger for back to your duties i so i i i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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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 그거란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군? 해군이네. 왜 다 전열보병이냐고? 자전이 제일 효율적이니까. 자전이 그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간단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옥토드론의 반란이 터져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 옥토드론의 반란이 터져야 됩니다. 참 자귀적인 게임이다. 자, 옥토드론의 반란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옥토드론의 반란이 터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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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드의 반란이 터져야 됩니다. 옥토드의 반란이 터져야 됐나요? 옥토드의 반란이 터져야 됩니다. 옥토드의 반란이 터져야 됩니다. 여 olventer 이낙 다음 쪽은 내가 보임을 겁니다. 옥토드 1hões, 1lymp이 터져야 됩니다. 옥토드 4명이ув은 1ighs 남아2 contrast이 장식으로까지 상당히 변 performed. 옥토드 어achsen가가 3명의 throwaway 가 Eso는 라인에 터져 마瓜 أو alter. 헷토드 5명의 보 Danny,으로 조세야 됩니다. 좋네 근데 적자네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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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이사르입니다 자, 브로투스 판티오는 점령해주긴 했는데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루테리아로 들어가주고 사실 제일 지금 그런 건 지금 옥토드론인데 왜냐면은 이 지역은 치안을 유지해줄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좀 그렇습니다 이번 턴 반란이야 이번 턴이 지나봐겠지만은 다음 턴이 지나면 어떡해 방과 서커스라도 돌릴까? 자, 근데 요렇게 하면 또 다음... 다다음 턴이 또 반란이 터질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난점이에요 이건 점차 줄어들기를 기대해야겠다 답답 얘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얘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튼 여기 털릴란가? 털릴릴 수도 있겠죠? 털릴릴 수도 있겠죠? 털릴릴 수도 있겠죠? 이정도면 양호한가? 이케, 뭐 이정도면 양호할 수도 있겠다 일단 우리가 흑자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턴 해그를 하면 세율 보고 정상화시키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자 턴 넘기기 전에 세이브하고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따가 적당히 보고 시간 되면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재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